엄마가 사다준 커피예요. 이렇게 이렇게 팩이 들어있는걸 원래 컵에다 해야 되는데 저는 연하게 마시는 걸 좋아해서 엄청 큰 유리병에다 내릴 거예요. 이제 놔둬게요. 쭈쭈쭈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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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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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작은 건 작은 거에 사이즈를 맞춰서 가루가 막 들어갔을까요? 아직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저의 커피빌리기는 이렇게 실패하였습니다. 손가락이 막 이렇게 나오네요. 제가 갤럭시여서 이게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한 손으로 잘 안 잡히고 처참한 커피내리기였습니다.